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토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토 이름을 주사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 기간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구원의 소식을 가문과 또 가정현장에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완주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토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이세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은 인마 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놀라운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월요일로 대체 휴일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갑절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명절이 되면 명절 스트레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절 이후에 이혼율도 높고 또 주부들은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특별히 가장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 지인치적들이 오랜만에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력에 대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명절을 지혜롭게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설 명절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오직의 눈으로 또 그리스도의 간점으로 우리 이 가문 보금화의 응답을 또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은 특별히 하나님께로 우리가 불신 영혼들을 또 인도하는 또 적극적으로 인도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아무리 물질적인 또 명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인치적들을 바라볼 때 보금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근본적으로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숨겨진 고통과 절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과 우리 불신 친지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또 사랑과 또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일 목사님께서 어제 주의 강단을 통해 서론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설날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다. 우리의 진짜 설날은 주님 앞에 설 날이다. 즉 신앙생활인 주님 앞에 서는 바로 마지막 결산의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영벌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기는 상급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마지막 때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최고의 상급을 받는 영적 축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늘 영혼구원의 방향을 맞추어서 1인 1교회와 운동이 이번 설 명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왕적 건세를 가지고 가문보금화 또 가정보금화의 응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보금 강단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마태보금 1장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인적인 계보 바로 혈통적인 족보를 말씀하고 있다면 후반부인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적인 계보 영적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야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바로 인성과 신성이라는 바로 양성을 다 갖추신 것입니다. 철주의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참 인간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이세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구원자 인마 누에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와 인마 누에 속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고신의 이 두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두 단어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들이 주는 영적인 의미를 붙잡고 복음치요와 또 24제자의 응답을 누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자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방법은 일반 사람들과 다릅니다. 본문에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사회에서 이 약혼이란 오늘날로 치면 혼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늠과 이혼 등의 법적인 효력이 있었고 약혼 상태에서 남편 뗄 자가 죽게 되어지면 그 아내들 신부는 평생 과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약혼 상태에서 아내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돌로 처죽였습니다. 이처럼 결혼과 같은 의미가 바로 그 당시에 약혼이었습니다. 20절에 말씀해 보면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다이사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바로 요셉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에 동심하지 않았지만 이미 남편과 아내였던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호했습니다. 번민과 갈등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요셉에게 꿈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라는 인물은 선입견을 내어버린 복음체질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탄생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언약 성취의 도구로 마리아 뿐만 아니라 요셉도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2000년 동안 무신론자 자유주의 신학자 또 현대 과학자들 무수히 공격을 이들에게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고 아기를 낳을 수 있냐 다른 것은 다 믿어도 이것은 믿을 수 없다 왜 그렇게 흥분을 합니까 남편이 요셉도 흥분을 안 하고 남편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라는 방법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동정녀의 태를 통해서 올 수밖에 없는가 라는 와의 이유가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유럽의 번역 성경은 바로 이 동정녀라는 부인을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잉태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변질한 유럽교회는 오늘날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바로 창조주시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과학과 이성의 잣대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 교리의 심장부이자 가장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어찌보면 비상식적인 방법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범죄한 인간, 영원한 저주 속에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이유는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구조는 바로 원죄가 없는, 자범죄가 없는, 죄 없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물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건져낼 수 있듯이 죄인의 죄인을 구원할 수 없듯이 죄 없는 자만이 바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이 다른 종교와 교주와 다른 것입니다. 석과 공자 소크라테스 아무리 훌륭해도 그들은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벽하게 깨트리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인간의 제호와 저주 가운데서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원시복음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이 말은 뭐냐? 바로 원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 둘째가 또 다른 죄인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그녀의 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축복을 마리아가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사실은 정말 더 당황스러웠던 자는 마리아. 바로 잉태와 출산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보건 1장 38절에 보면 주의 계집종 이혼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선택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도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은 것은 전적인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이 시대의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우리 계한 성도님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성과 과학의 잣대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의 모든 경험과 선입관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재창조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 속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종교의 대표자도 아니고 역사의 어느 한 페이지를 멋있게 장식했던 분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세계 역사의 한 중심에 서 계십니다. 따라서 히스토리 히스와 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피시해. 비포 크라이스트. 바로 예수님이 나시기 전의 이야기. 바로 그것이 기원전. AD 아노도미니 바로 이 라틴어처럼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의 이야기가 기원 후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오늘도 우리는 2020년도 1월 27일이라는 이 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이라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흑암저주 권세가 무너지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동정녀 탄생이 믿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듯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도인전 3장에도 나와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남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났습니다. 골레서서 3장 17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도인전 4장 18절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이 오늘날 사단의 전략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어떠한 직분을 감당하셨는지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어찌 보면 갑으로 한산할 수 없는 이 희생을 치렀었지만 우리는 단 1%의 공로도 우리의 노력도 필요치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구원받은 감격, 감사가 회복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체에다. 최고로 사랑한다, 가장 좋아한다. 예수님의 체에는 바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체에가 바로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생명적인 역동을 일으키는 24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인마 누엘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하게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 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언되었다가 그대로 예언대로 온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부터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시 모금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훈훈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또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또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2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에도 다윗세계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집니다. 3회하 7장 12절 16절에도 내가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수천 년에 걸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바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연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약속대로 그대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 역시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복중에 조성되기 전에 바로 우리를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인만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위에 계신 하나님 감히 인간이 우러러볼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직접 마주할 수 없었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인만회엘로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만회엘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최고의 성령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만회엘의 축복을 날마다 깨닫고 누리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이고 올바른 기도 역시 다오다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만회엘을 강구하는 것이 최고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1억짜리 수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수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수표는 한가 휴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가 그 가치를 알고 사용할 때 사실적인 내 삶에 도움이 되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만회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믿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함으로 누려나가시는 귀한 응답을 누리시는 완주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만회를 누릴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사실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신분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날마다 인만회엘의 비밀을 누리지 않으면 순간순간 나의 옛 체질이 나의 옛 틀이 바로 불신화하게 만들고 복음을 복음되게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51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3오늘 속으로 또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기도로 뿌리 내리고 또 전도로 체질화되는 영적인 습관을 날마다 일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만회엘의 약속은 마태복음 1장 뿐만 아니라 마지막 끝나는 28장까지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인만회엘로 시작해서 인만회엘로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의 완주자요 직분의 완주자요 전도와 선교의 완주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20세기 대표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안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감격 속에 살아간다면 세계 정신병원 환자 90% 깨져가는 가정이 90% 부정적인 사회문제 90%는 당장 해결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조금만 누려도 사회문제 또 개인의 문제 정신의 문제 가정문제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은 내 자신이 사는 길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애국의 길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구원의 감격을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 제한적으로 누리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의 가문과 가정 생업 현장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문 보금화 또 가정 보금화의 응답을 또 이뤄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1인 1 교회와 운동의 주역 먼저 우리가 성전된 축복을 누리고 인마은우엘의 축복을 누릴 때 우리 자체가 걸어다니는 성전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1인 1 교회와의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룹 알며마 2, 3, 7 나라를 살리는 24 제자로 당당히 승리하는 2020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기도 세 가지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일대지 구원자 예수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체해가 되는 삶을 통해서 생명적 역동을 일으키는 변화의 주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인마은우엘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2, 3, 7 나라 살리는 24 제자로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복에도 제목으로 가정보금화와 또 1인 1 교회와 운동 또 질병지효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이 언약기도를 굳게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 이름 예수 귀한 강단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인마은우엘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체해가 바로 우리 자신이듯이 나에게 체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삶 속에 생명적 역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인마은우엘의 비밀 속에 가는 모든 현장마다 1인 1 교회와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문과 정말 가정보금화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사 하나님 인마은우엘의 비밀을 누린 증인으로 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 부신 가족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시간표 속에 가문이 돌아오고 가정이 돌아오고 우리 후대가 돌아오는 기한의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1인 1 교회와의 운동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는 이 복음이 이 복음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2, 3, 7 시대 가운데 24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기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또 본당 헌당을 명하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본당 헌당에 필요한 모든 복음경제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경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제2의 선교대국으로 우리 이 나라 이 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한반도의 평화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가 그 중심에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바로 애국임을 깨닫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나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서로를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리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음경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올리옴 나이다 아멘